2020년 새해 들어 체육계에서는 체육회장을 투표로 뽑는 민선이 처음으로 치러지고 있는데요. 진도에서는 초대민선 체육회장의 안창주 전 상임 부회장이 당선됐습니다. 지난 14일에 진행된 진도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54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52명이 투표했고 안창주 씨가 36표, 박세권 씨가 21표, 한 표는 무효표로 처리됐습니다. 진도군 체육회 민선 초대회장에 당선된 안 회장은 앞으로 정치로부터 독립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지역 체육인들의 화합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.